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아 교육당국이 온라인 계약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이 세무서에 등록된 모든 업소에 100만 원씩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지역구 후보들과 주요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원 성산구와 진주, 갑입니다. 경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9명, 20, 30대 청년 후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밖의 후보자들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계약이 계속 늦춰지면서 교육당국이 온라인 계약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화상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계속 연기되자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중에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교사가 바로 설명을 하거나 댓글을 달아줍니다.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최대한 제가 덜어드리고자... 하지만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과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좀 번거롭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저학년이나 장애 학생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왔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찾아보고 젊은 사람들은 잘 될까, 좀 나이 드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또 조소득 가구나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은 형편에 따라 뜻하지 않는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를 10%까지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6일에 당장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경남교육청은 원격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에 대해 현장 지원하는 한편, 기기 대여를 비롯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르면 오늘쯤 추가 계약 연기나 온라인 계약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인구 6만의 거창군은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거창군이 전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세무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이어서 모든 군민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60여 개 가게가 성업 중인 거창 전통시장. 지난 2월부터 거창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이 문을 닫았고, 다시 문을 연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2월 20일부터 저희 전통시장에도 매출이 작년 대비, 그리고 올 1월 달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세무소에 등록된 8,585개 모든 업소에 100만 원씩 86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중위소득 101% 이상 1만 2천 세대의 국민들에게도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높아 국가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거창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26명의 환자가 발생한 창원시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거창군의 인구는 6만 명, 창원시의 104만 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발생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형 재난국민지원은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지만 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낮 기온,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7도, 진주 4도, 의령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8도, 진주 의령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새벽에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경남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하만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오고 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 구별 후보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와 정영훈, 박대출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에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낸 진주 갑입니다. 신은정 서윤식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는 진보 정치의 꿈을 힘 있는 여당에서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동자로서 창원에서 수십 년간 노동운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하고자 저는 여기 출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과 노동사권 전문법원 설립, 여성기업 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내하고 자란 내 고향을 위해서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그동안 경험해 있던 제 모든 노하우를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쏟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창원 드론시티 조성,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민생당 구명회 후보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던졌습니다. 서초동과 강화문의 평가르기식의 정치 형태를 이념의 개념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원대 의대 설립과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민주 진보개혁의 적임자로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지켜온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위기에 닥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성산구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영향을 쏟아붓겠다. 두산중공업의 공기업 전환과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소재연구원 설치법 통과를 공약했습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진보 정치의 대표주자로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민족의 자주권을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민중당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중당이 반드시... 노후 공동주택 공영개발, 두산중공업 공기업 전환,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를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교필 후보는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이지만, 분배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배에서 잘못된 오류를 우리 국민 배당금으로 잘못된 오류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 배당금 매달 지급과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금, 결혼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는 복지와 산업이 조화된 인권도시 진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국가의 국란을 극복을 하고, 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집권여당 국회의원 정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남부 내륙철도 조기착공과 조기완공, 항공우주산업 조성과 연계한 진주 4천형 일자리 모델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태출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진주발전적인 자론을 내세웠습니다.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서 경남 리두로 우뚝 서서 우리 진주 강소특별시 그리고 진주 대도약을 위한. 서부경남 KTX 원안 사수와 진주항공특례시 지정을 통한 강소도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김준영 후보는 적폐청산을 완수하는 젊은 정치, 진보 대표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에 대한 청산, 그리고 진보의 정책을 알리고, 진주시에 서부경남공공병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서부경남공공병원 진주 조기 신축, 친일 친미청산과 도로 박근혜당 퇴출을 공약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필남 후보는 구국의 일념으로 총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민생의 고를 깨끌적에 내 하나의 몸으로 어쨌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면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와 정당 제도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무소속 최승재 후보는 지방 소매를 막기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서 큰 회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역사가 진주의 밥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과 교통이 편안합니다. 지방세 비중 50% 상향을 비롯해 국회의원 세비 70% 삭감 등 특권 대폭 축소를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웅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보수, 올드보수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로서 이번에 출석표를... 감염병 발생 진원지 국가의 입국금지법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안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경남 지역의 후보자 전체 7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9명에 머물렀고, 20, 30대 청년 후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후보자들의 재산과 납세, 전과 등을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16개 선거구 32명 후보자는 모두 남성입니다. 여성은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서 1명씩,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6명으로, 전국 평균 18.8%에 밑돌았습니다. 최 고령자는 77살에 박청정 후보, 최 연소자는 33살에 곽채규 후보며, 20, 30대 후보는 단 한 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6.1%보다 낮았습니다. 여성 후보와 청년 후보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지난 총선보다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재산은 11억 8천여만 원, 50억 이상 재산 보유자는 5명이며, 최고는 강기훈 후보로 96억 7천여만 원을, 최전은 조광호 후보로 마이너스 5,7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자는 조민기, 이승률 후보였습니다. 전과 보유자는 44.6%인 33명인데, 15명 이상은 2건 이상의 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이응석, 이영철 후보의 8건입니다. 65명의 남성 후보 중 병역 의무를 마친 후보는 54명이고, 11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생계곤란, 질병, 수영 등 다양했습니다. 이색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데, 조광호 후보는 대리운전기사, 이승률 후보는 역학상담사, 김태영 후보는 천연염색 연구가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후보들은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16개 선거구에 74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선거 분위기가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출퇴근 인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선거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등산우나 공원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야외 장소를 찾아 눈인사 정도의 선거운동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경남 최고 격전지 창원 성산구 후보 단일화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의 출사표를 던진 노동계 출신 민주당 이흥석,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17대부터 20대 총선 중 19대 때를 제외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했는데, 보수 진영이 승리한 19대 때 진보 진영 단일화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투표용지 인쇄 전날 단일화를 이룬 만큼, 이번에도 막판까지 예측 불허라는 관측 속에 오는 주말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4월 15일 총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경남의 세계지역 재보궐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경남도의원 진주 제3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석영, 미래통합당의 유계현, 민중당의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고성군 의원 다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열, 미래통합당의 우정욱, 무수속의 김희태 후보가 출마했고, 의령군 의원 나선거구에는 미래통합당의 주민돈, 무수속의 이선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에 지인 15명과 모임을 하면서 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동문 10여 명과 가진 모임에 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 비용 30만 원을 낸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운전하다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최근 코로나19 해외 역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김해 씨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해 씨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이탈하면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고성군 수가 한 달치 급여 전액과 석 달 급여 30%를 기탁합니다. 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고성군 의원들도 급여와 수당 반납에 동참합니다. 김해 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석 달 동안 60에서 150만 원, 밀양 씨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20에서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부품 수급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도의회가 심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에 1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자동차 부품 제조와 공정개선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미래차 기술력 확보 등에 지원합니다. 뉴스 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